가기사는 증시학도기 안녕하세요 증시학도기TV 시청자 여러분 특자자 여러분 도기만리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분이 좋습니다 땡스갓 이츠 프라이디 멋진 금요일 아침이 밝습니다 차갑지만 화청하고 청명한 금요일 아침이 계속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제목이 12월이 마지막이라고 했는데요 거기에 대한 오늘장 한마디 드디어 인플레이션의 끝이 보인다 그러나 글로벌 블록화는 또 다른 시작이 아닐까 다시 드디어 인플레이션의 끝이 보인다 그러나 글로벌 블록화는 또 다른 시작이 아닐까 이 말인 즉슨 내년도에 인플레이션이 잦아들다가 일정 수준 이하로 잦아들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이야기합니다 오늘도 벌써 대개 그런 부분들이 일부 보였는데요 오늘 전형적으로 달러가 차락에 의한 인플레이션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인플레이션이 꺾을 것이라는 예상으로 시장을 환호했고 금리의 끝단이 너무 빨리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채권시장은 환호했습니다만 실질적인 시장의 변동 금융시장에서 나타난 현상은 달러 약세가 강화되었고 그로 인한 원자재 가격들의 상승으로 인해서 향후 이 추세가 지속이 될 경우 인플레이션이 다시 올라올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기에 충분한 흐름들을 만들어줬습니다 전일 미국 시장 주식시장은 상당히 높은 폭의 상승을 했기 때문에 오늘 횡보조정 또는 약조정으로 마무리가 되었고 채권시장은 금리가 생각보다 이제 안 오를 거야 해서 그동안에 5.0에서 5.25% 까지 가격 매김을 하던 흐름에서 오히려 반대적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뭐냐 5.0도 되기 어렵다 라는 생각을 지금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 놀랍죠? 5.0이 안 될 거라는 얘기예요 조금 이따 제가 달러지스 다시 보여드리겠는데요 그런 흐름들이 나왔다는 거 오늘 굉장히 재미난 시장이었습니다 주식시장은 변동성이 없었습니다만 굉장히 재미난 시장이었다는 거 오늘 하나하나 가보죠 이제 아마 다른 방송에서는 다 근원 PC가 5%를 찍었다 지난달에 5.2%를 찍었는데 전년 대비 5.0%를 찍으면서 떨어졌기 때문에 시장이 환호했다고 얘기하겠습니다만 지금 그게 아니에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주식시장이라는 건 복합적이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보셔야 되는 건데 쉽지 그렇게 얘기하면 쉬운 거지 근원 PC가 5.2에서 5.2로 떨어졌고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덜 일어나고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저희가 보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들이 인플레이션이 내년 상반기에 상당히 큰 폭으로 떨어질 것이 예상이 되어지고 그다음에 연준이 행동하기에 상당히 제약적인 상황으로 시장을 제약하기 위한 연준의 행동이 제약될 가능성이 있는 지표들이 지금 상당히 나오고 있다는 점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일단 근원 PC의 흐름들을 살펴보면 소비자 지출 증가에서 찾아낸 것 중에서 식품 가격이 11.6% 전년 대비 상승했고 에너지 가격이 전년 대비 18.4% 상승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 개인 소비 지출은 전년비 6.0% 상승했고요 이전 달에는 6.3%였습니다 원로 따지면 전월도 0.3% 이번 달도 0.3% 10월 달입니다 10월 달도 0.3%가 올랐고요 근원 PC는 전월에는 9월 달에는 0.5%가 올랐는데 전월 대비 이번 달에는 10월 달에는 전월 대비 0.2% 오르면서 상당폭 떨어집니다 이것도 오르기 놀랐을 때 증가율이 꺾이고 있는 거죠 증가율이 꺾이고 있다는 게 보여지고 그걸 전년 대비로 비교를 해보면 오히려 5.2%에서 5.0% 왜냐하면 전년도도 밑에서부터 바닥이 점점 올라오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전년 대비로 확실히 떨어진다 그런데 시장은 전년 대비를 보고 시장을 판단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럼 인플레이션이 꺾였냐 마이너스냐 그건 아닙니다 올라오고는 있는 거죠 그러나 올라오는 폭이 상당히 둔화됐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단순히 그것만 꺾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희가 관심 있게 보는 거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졸츠 떨어진 거 봐서는 이게 졸츠는 고용 쪽에서의 선행지 표현이니 이게 떨어진 거 봐서는 향후에 확실하게 다른 고용률이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두 눈으로 확인하게 되고 실험률도 올라가는 걸 확인하게 될 것이다 실험율이 제일 뒤에 올라오겠지만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해고지수가 나왔어요 크리스마스 챌린저 고용 변화율 이거는 해고율인데요 변화율이 11월 달에 76,835예요 이전 달에는 33,843이어서 두 배 이상 올랐습니다 두 배보다 훨씬 넘게 올랐고요 챌린저 고용 변화율이 뭐냐면 해고하는 비율이 어떻게 늘었냐면 전년 대비 416% 늘었습니다 전년 대비 해고율이 416% 늘었어요 이전에 48% 늘었었거든요 굉장히 많이 늘었죠 여러분 이렇게 되면 우리가 어제 졸츠하고도 봤습니다만 졸츠의 구인이 줄어들고 있어요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질이 나쁠 것이다 미국 고용의 질은 상당히 나쁠 것이다 즉 좋은 직장에서 사람이 잘려 나가고 시작했고 그런데 오늘 챌린저 고용 변화를 보면 무려 해고권 비율이 전년 대비 416%나 증가했습니다 4배나 증가했습니다 4배 넘게 그러니까 이렇게 팍팍 줄어들고 해고가 팍팍 나타나고 있고 그다음에 고용도 늘어나는 폭이 확 줄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더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구인도 구인은 더 줄어들고 오히려 마이너스로 빠질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그러나 괜찮은 직장은 확실히 마이너스가 이미 나는 것 같고 서비스업 일반 서비스업 소위 말하면 알바 자리는 여전히 많다 그래서 이거 마이너스 이거 플러스가 상쇄되면서 졸츠 같은 게 증가폭이 줄어드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경기는 이제 하강을 향해서 상당히 가고 있는데요 실업상 청구자수에서도 일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목요일마다 실업상 청구자수가 발표되는데 일단 신규 실업은 줄었어요 24만 1천 명에서 22만 5천 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말씀드리면 한 주짜리는 그렇게 유효하지 않다 그래서 좀 연속 실업상을 보자 해서 4주 평균 실업상 청구자수를 보는데 22만 7천 명에서 22만 8,750명으로 늘었습니다 연속 실업 청구자수를 한번 볼까요? 155만 1천 명에서 160만 8천 명으로 늘었습니다 계속 늘고 있어요 고용 지표도 꺾기 시작했다는 게 보여지는 거죠 물론 시차를 두고 뒤에 확실하게 실업률이나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겠습니다만 우리는 그중에서의 선행 지표들을 확인해 보니 이러더라 그리고 구글 트렌드에서 해고 이거 쳐보면 많이 늘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시잖아요 챌린저 고용보고 변화율이 나도 깜짝 놀랐어요 416%라고?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랄만한 그런 흐름이 나왔는데 여기서 또 하나 강타를 하나 쳤습니다 ISM 제조 구매자수가 나왔는데 기준점 어디다? 50이다 50, 11월치가 나왔는데요 이전에 50.2에서 49.0으로 드디어 떨어졌습니다 자, 이건 수축이죠 경기가 수축되고 긴축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연준이 활동을 제약받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12월이 끝인가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연준은 이번에 50pp를 올리고 나서 12월 달에 50pp를 올리고 나서 4.5를 만든 이후에 그 다음 스탠스를 하기가 되게 애매해지는 상황이에요 왜? 경기가 꺾이는 게 보이니까 경기가 확연히 꺾이니까 ISM 제조업 지수까지 그 다음 후행 지표인 실업과 고용 같은 데이터도 이제는 우아하향 할 테니까 이렇게 되니까 연준은 그러면 더 대체 금리를 얼마나 올릴 것이냐 지금 시장은 예상치를 어디까지? 5.0에서 5.25까지도 생각하고 있죠 대략 5% 내외 어디 블라블라를 생각하고 있는데 아니다 아, 5% 못 가겠는 걸? 아, 5% 못 가? 아, 안 돼, 안 돼 4.75 끝 오케이, 4.75 끝이야 끝났어 라고 ISM 제조업 지수라든가 고용 지표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소비 지출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빵빵빵 올라갔으면 아, 5.2 아니야? 이렇게 되는데 그것도 이제 꺾이기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내년도는 어떻게 꺾인다? 더 꺾일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연준 이사의 발언이 있습니다 미슐보만 연준 이사가 23년도에 투표권이 있어요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 금리를 충분히 제약적인 수준으로 가져가려면 아직 할 일이 더 많다 금리 인상 속도와 레벨을 완화하면 지난 통화 정책 조치의 효과를 더 완전하게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아, 이렇게 얘기했고 아, 존 윌리엄스다 존 윌리엄스는 우리는 여전히 갈 길이 있다고 얘기하면서 원자들 가격이 내려가고 있고 중고차 가격이 하락하고 있으며 임대료의 일부 다른 지표들도 보고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얘네들도 지금 뭔가 꺾이는 걸 보고 있는 거죠 뭔가 꺾이는 걸 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연준의 행동이 과연 유지될 수 있을 것이냐라는 것이죠 ISM 제조업 고용지수는 11월에 48.4가 나왔고 이전에 50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꺾였고요 제조업 신규 주문지수 49.2에서 47.2로 이것도 꺾였고요 ISM 제조업 물가지수는 46.6에서 43까지 떨어집니다 못해, 내가 보기에는 이렇게 되면 못해 그걸 누가 반영했을까요? 채권 시장이 반영했습니다 채권 금리를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죠 채권 진짜 엄청 떨어졌어요 오늘 금리 즉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10년 물 10bp야 어제 저것도 떨어지고 있는데 글 치고 있다가 15분 위에 다시 쳐보니까 금리가 더 떨어져 있어 오늘 그랬습니다 아침에 6시 25분과 6시 45분에 금리가 달라 계속 금리가 떨어졌어 3.60에서 3.50 10년 물 떨어졌죠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2년 물이야 2년 물 2년 물 4.3에서 얼마? 4.23으로 떨어졌어요 얘도 10bp 떨어졌어요 3개월 물은요 며칠 있으면 금리 올릴 건데 3개월 물도 떨어지잖아 1년 물은? 당연히 떨어지지 당연히 1년 문도 8bp 정도 떨어졌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 끝이 4.75? 그거 같은데? 라는 생각을 지금 채권 시장은 좀 하고 있다 장기물 떨어지는 거는 뭐 그러냐 하는데 이제 단기물 하락폭 보세요 단기물이 왜 하락하는데 내일 모레면 금리를 올리고 1월 달에 금리를 또 올리고 2월 달에 또 올릴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말이죠 그렇죠? 좀 이상하죠? 네 이상합니다 이건 채권 시장은 이제 연준이 금리를 12월 정도 올리면 올릴 폭이 별로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채권 시장 지표를 한번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죠 2년 물 채권 금리 계속 고공행진했어요 계속 고공 1년 내에 계속 올라왔어요 5년으로 보면 재미가 없어서 근데 어쨌든 여기서 멈춰서 버걱버걱 버걱 하더니 드디어 톡 하고 떨어졌습니다 여기 톡 하고 최근 한 달치 톡 하고 떨어지죠 이번에는 아주 급하게 떨어졌습니다 톡 하고 떨어진 거 이렇게 보이는 대목이고요 10년 물 금리도 한번 같이 흐름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은 2년 물이 더 중요한데 자 보세요 10년 물은 좀 오랫동안 지금 반영하고 있습니다 금리를 많이 못 올릴 거라는 것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반영해 경기 침체를 반영하기 시작을 했었는데요 앞서 2년 물은 보시면 갑자기 톡 떨어졌다는 건 아 이제 연준이 제약적 상황으로 들어가는구나 시장과 금융시장과 경기를 제약하고 싶었던 그 연준이 제약되는구나 라는 상황이 지금 오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자 ISM 제조업지수 우리 김경환이 올려준 게 있어요 자 ISM 제조업지수 그냥 한자로 나옵니다 제조업지수 떨어지는 거 보세요 좔좔좔 흘러내리죠 자 드디어 50도 떨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계속해서 잘잘잘잘 흘러내려가고 있어요 아 지금 이렇게 되면 연준이 어떻게 행동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다음 지표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서비스와 PMI 고용지표입니다 고용지표 꺾이는 거 보세요 어 급락이죠 지금 보시면 급락입니다 자 급락이에요 급락이 나오기 시작해요 자 연준의 행동이 상당히 제약적일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것들을 얘네들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외로 12월 금리 올리고 나면 진짜 거의 끝났네 내년 1분기 얼마나 더 올릴 거야 라가 아니라 그냥 끝났네 연준도 어쩔 수 없이 저 상태에서 유지하면서 왜냐하면 금리를 안 내리려면 말이죠 이게 핵심이죠 어제 그제 파월이 얘기했잖아요 금리를 왜 높게 안 올리느냐 지금 말도 안 되고 물가지수 상승은 우린 받아들일 수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왜 세게 자이언트 스텝을 안 하느냐 너무 세게 올렸으면 바로 내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리지 않기 위해서 조금만 올린다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지금 상황도 보시면 내려야 할 상황들이 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더 쬐금만 올리고 더 쬐금만 올려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쬐금 올려야 오랫동안 6개월이든 1년이든 그 금리를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추세를 봐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근데 이제 문제는 있습니다 자 문제가 뭐냐면 원자재 가격을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자 원자재 가격이 이게 달러 약세가 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자 보세요 WTI 올랐고요 지금 며칠째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브렌트웨어도 올랐고요 금 가격 오른 거 보세요 1,782에서 1,817로 올랐고 구리 가격도 저거 7,800이어서 엊그저께까지 8,200에서 지금 8,360까지 올랐고요 그 다음에 천연가스는 그냥 그렇고 천연가스는 네 천연가스는 천연가스 가격이 제가 잘못 갠신을 했네요 어쨌든 비트코인 여기서 특징이 뭐냐면 전형적으로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있다는 거예요 인플레이션 비트코인은 안 올랐죠? 비트코인은 뭐예요? 위험 자산이에요 인플레이션 해치 자산이 아니고 위험 자산이고 통화가 남발될 때 좋아지는 자산이 비트 자산이에요 그동안의 보고인데 통화량이 미친듯이 쏟아질 때 비트가 좋은데 지금 오늘 같은 날은 뭐죠? 달러가 약세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비트는 강세가 아니고 원자재가 강세가 됐다는 거는 원자재가 달러의 약세를 흡입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달러와 통화같이 흐름들을 한번 살펴보죠 오늘 되게 재미난데요 종합해서 오늘 굉장히 재미난 흐름이에요 달러지수 지금 최근 떨어진 거 보세요 와 미친듯이 떨어졌어 그렇죠? 미친듯이 떨어졌는데 오늘의 하락은 특징이 좀 다릅니다 요 며칠간의 흐름하고 물론 하락 추세는 그대로 가고요 그래서 통화별 외환 동향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화 상황들을 보면 달러 대비 유로가 강세였어요 유로가 다 받아 먹었죠 보세요 1.3이나 달러지수가 떨어졌습니다 무려 1.3이나 떨어졌는데 유로가 다 받아 먹었고요 그리고 달러 앤도 받아 먹었고요 야 앤 미쳤어 지금 앤 쇼쟁이들 뒤졌음 자 138에서 135까지 떨어졌습니다 140대 중반에서 쇼치네드 완전 뒤진거지 이건 완전히 뒤졌어 한국 돈으로 따지면 100원 오른 거예요 여러분 가치가 이게 완전히 너덜너덜해졌을 것 같고 쇼쟁이 쇼스퀘젤드 나온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이게 무슨 말이 됩니까? 하루에 2.5가 2.6, 2.7이 2.7이 올랐어 이게 가치가 이게 웬일이야 자 그런데 오늘 특징은 뭐냐면 위안하고 원하는 쉬웠습니다 어제하고 거의 똑같아요 그렇죠 이건 무슨 말이냐면 달러가 전형적으로 금리 하락과 함께 약세 통화가 되었고 거기에 주요한 카운트 파트너 달러를 만드는 6개 통화들 쪽에서의 그 카운트 파트너들이 달러 약세를 다 받았고 약간 외곽에 있는 우리 원이나 위안은 받지 못했다는 거죠 그건 이거는 이제 제로 코로나 때문에 제로 코로나가 위드 코로나 된다는 그 가정으로 강세를 보여줬던 게 오늘은 반영하지 못했다는 거 이게 오늘 가장 특징적이고 재미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 어 종합 정리를 해보면 경기 하향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러면 연준의 금리 인상의 행동이 과연 더 할 수 있을 것이냐 그래서 시장은 이제부터 어? 12월이 끝이 아니야? 라는 생각을 아마도 할 것이다 그러나 경기가 침체가 오는 상황이 또 다가오고 있으니 시장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할 것인지 고민에 또 빠질 것이다 이 두 가지가 양자가 같이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여주고요 자 오늘 한국은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5.1%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번 이창용 총재께서 기자회견 때 이번 달은 툭 하고 떨어진다 대신에 다시 올 것이다 그러니까 이번은 일회성이니까 그거 감안해서 봐라 라고 얘기했는데 과연 얼마가 나올지 상당히 관심이 있고요 오늘 기업들 뉴스를 보면 세일스포스가 CEO 사임 결정에 주가 8% 이상 하락했고 스노우플레이크 예상치 상향되는 실적이 7% 이상 상승 그 다음에 달러 제네럴은 비용 상승으로 연간 가이던스 하향하면서 7% 이상을 하락했고 하데마트 파이블론은 실적 예상 상외로 무려 16% 이상 상승하는 흐름 보여줬고 빅테크들은 그냥 소소한 모습으로 마감되는 모습 은행주들이 조금 빠졌고 유가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정유주식들이 오르지 못했던 그런 흐름들 방어주인 헬스케어 등이 강세를 보인 그런 날이었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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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